다시 시작합니다. 다시 시작합니다. 다시 시작합니다. 다시 시작합니다. 단단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나로 변하기 위해 치키타 포인트 암으로 워밍업을 해봅시다. 치키타 곱게 손 자세에서 여러분의 반짝이는 눈을 보여주세요.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치주며 내려갑니다. 한 손은 하늘을 향해 올려주시고 한 손은 땅을 집어주세요 즉 펴진 다리와 올려진 발을 동시에 접었다 펴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치키다 포인트 안무 클리어 치키다 반짝이는 눈 속에 내 세상을 전부 클리어